안녕하세요. 레트로 각종화재입니다. 게임보이 35주년을 기념하여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게임보이 게임 목록이 5월 14일 새롭게 업데이트돼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추가가 된 게임은 닌텐도 게임보이 런칭작으로 같이 발매가 되었던 슈퍼마리오 랜드입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흥행에 힘입어 작은 용량으로 만든 미니사이즈 게임으로 보이지만 특이한 그래픽이 특징이며 신기하게도 데이지공주를 제외한 모든 몬스터들이 이후 시리즈에서 등장한 게 거의 없습니다. 부금이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마리오가 기체를 살 수도 있고 슈팅 형식의 진행도 있어서 헷다르니 마리오의 플랫포머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이라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추천 게임 1순위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엘리웨이입니다. 엘리웨이는 브레이크 아웃같이 벽돌 깨기 장르이며 대부분의 패턴들은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지만 가끔 한 번씩 마리오의 도트 그래픽이 나오는 것이 귀여운 점입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군바나 쿠파같이 다양한 마리오 브라더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스테이지와 달리 공을 튕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최종 레벨이 끝나면 어떤 캐릭터가 나타나서 축하도 해주니 궁금하시면 한 번 플레이해보시는 거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추가가 된 게임은 베이스볼입니다. 베이스볼은 동명의 페미컴 버전 게임을 게임보이로 낸 것이며 USA모드와 JPM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각각 볼 속도 표시 방식, 볼 개수 표시 순서, OST가 다르며 JPM모드에서는 변화구가 특기인 투수가, USA모드에서는 구속이 빠른 투수가 등장하니 모드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닌텐도 게임보이 북미판의 표지에서는 마리오 투수로 그려져 있지만 일본판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점이 특징이네요. 네 번째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추가가 된 게임은요. 개구리를 위하여 종은 울린다라는 게임입니다. 개구리를 위해 종은 울린다는 일본 스위치 온라인에서만 추가된 게임이며 언어 또한 일본어만 지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게임보이용 젤다의 전설인 꿈꾸는 섬을 발매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내놓은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테스트용 게임이었다는 거죠. 두 왕국의 동갑내기 왕자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왕국으로 떠나는 게임으로 링크의 모험과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드벤처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동물의 숲 시리즈의 KK노래들을 작곡한 토타카 카치미가 작곡한 사운드 트랙이 꽤나 인기를 끌어 OST를 듣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15일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게임보이 추가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으로 많은 레트로 게임이 나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닌텐도 제발 재밌는 레트로 게임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에 발매 예정에 있는 닌텐도 월드 챔피언십 페미컴 에디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빠른 소식이 있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레트로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몇 개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몇 개의 감정에 대해, 이 게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Nintendo World Champi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우주의 질문은? 정말? 고맙습니다. 더 참고하셨습니다. Nintendo World Championship's NES Edition Game. Challenges include racing to grab the Super Mushroom, defeating the Octoroks as fast as you can, reaching the gate as quickly as possible, and so many more. Take on over 150 challenges from across 13 different NES games. Aim for the best time in Speed Run Mode. Compete for the top spot in the World Championship's Weekly Global Online Leaderboards. Or take the competition to the couch with up to eight players in Party Mode. Nintendo World Championship's NES Edition launches July 18th, only on Nintendo eShop. Pre-orders are available now on Nintendo eShop. Hey, what are you all playing? Yeah, it's that guy. Liz takes me back.